오! 야! 이거 위에서 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풍풍 내리네? 아니, 단, 단, 뭘 무서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출근해서, 어? 우리가 퇴근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야 아니, 왜, 왜, 왜 이렇게 무서운 곳으로 잡았어요 아니, 디저트를 어떻게 여기서 찍어요 여긴 어디인가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되게 좀 어두컴컴하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약간 무섭거든 뭐 하나 나올 필이야, 내가 봤을 때 뭔가 모르겠어 이게 밤에 여기서 촬영하러 왔다니 이게 무엇인가? 여기 하나씩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1번으로 가면 뭔가 처음에 죽을 것 같아 이거 뽑는 거야? 네 하루 종일 파트너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안 뽑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혼자 해도 되나? 아,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파트너? 내가 볼 때 이거 약간 되게 잘 매듭 돼 있는 거 같아서 하나씩 다 잡고 한 번 이렇게 풀어볼까? 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각자 하고 싶은 번호 해요 난 참고 번호 1번 오일남 난 중간 나 8번 뽑을래 나 8번 뽑을래 이거 풀리긴 해, 근데? 풀리기는 하려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탈락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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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오케이, 다 놔 줘 여기 갖고 있었죠? 아 여기 갖고 있었죠? 아 아 아 아 왜 다리를 만들지? 네가 걸린 걸 걸?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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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 있어, 하나. 야, 5번 누구야? 나는 3번. 둘이 당첨. 다시 뽑아. 그러면 우리 끊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일로 모이고 3대3 미팅.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는 리노 형. 세컨 팀인가 보네. 아, 빨리 몰라. 야, 우리만 3번에 냈어. 야, 우리 뭔가 좋아. 자, 이렇게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섹시. 오케이. 야, 이겼다. 야, 이겼다. 승민이랑 섹시한다고? 자, 저는 탈락하겠습니다. 우리 큐티를 하자. 5분 안에 창작. 다이머드 세트 섹시. 섹시. 소리 질러. 야, 근데 배경이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서핀한데. 아, 나도 좀 기회해. 아, 빠져. 아, 이거 알아, 알아, 이거. 아, 귀엽네. 아, 귀여워. 아, 내가 빠진다고 하자네. 너 왜 줄넘기도 있네? 줄넘기하고. 아, 아파. 줄넘. 이렇게. 소품하렴. 야, 나 봐야지, 나 봐야지. 나 봐야지, 나 봐야지. 나 봐야지, 나 봐야지. 나 봐야지, 나 봐야지. 뭐야, 뭐야? 들어와, 빨리, 뭐해? 뭐해? 아무나 들어와, 빨리, 뭐해? 뭐해, 뭐해, 뭐해? 헤이. 야, 둘 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 아, 바지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 바지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오 마이갓. 야, 엉덩이 밖에 안 보이는데. 야, 엉덩이가. 와. 와. 엉덩이는 보여줘야지. 거의 가사의 습시가 남부야, 가사의 습시가 남부야. 아, 힘들지 않아? 야, 엉덩이 있는 사람이 더 무거운 것 같아. 오케이. 반하지 마세요. 오케이, 섹시한 아이엔. 느낌이 싼, 네. 와, 역시. 아, 섹시하다. 오우 아 됐어 야 이거는 진짜 좋았다 그냥 오늘 뭔가 할 것 같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 내 생각엔 무서운 거 분명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계속하는데 어 뭐야? 어? So scary 여기는 또 나와요? 아 총 총 우와 우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제발 왜 아 아 누구 있어 야 너 누구야 야 안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에서 영원히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주건의 퍼즐을 모아 정원의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이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야 애들이 불러 기억하세요 절대 지도라도 지날 것 그리고 절대 혼자 있지 말걸 야 이거 리노 형 목소리 아니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절대 뒤돌지 말고 혼자 있지 마 뭐야 뒤돌지 말라고 했어? 이거 형 목소리지? 아니 나 뭔 소리지도 못 들었는데 야 뒤돌지 말라고 했어? 아 근데 저희 진짜 못 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다시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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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지금 뒤돌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지금 뒤돌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죽을게 없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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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찬 그리고 창빈은 서로의 팔을 묶고 2층 과학실에서 퍼즐을 가져오세요? 퍼즐 갖고 오세요 와 너무 힘들어 야 근데 나 진짜 아닌 줄 알았어 나 이런 무서운 거 안 하는 줄 알고 정의다 정의야 그러니까 일단 일단 아 진짜 나 진짜 데뷔해서 나는 텍스트하고 먼저 갈게 못 말해 안 열려 반대쪽이야 아 원래 여기야? 원래 거기야 야 근데 창빈 형이랑 찬이 형 가는 거야? 2층?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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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야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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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또 형 나를 놀릴 거잖아 아 또 옆에서 소리 싫으면 깜짝깜짝 놀랬는데 아니 야 진짜 무서운 걸 한다고? 아 근데 이 형 겁쟁이야 이 형이랑 하기 싫어 아 근데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첫 파트야 야? 가자 나한테 애플워치가 있을 줄 몰랐지? 나 나 진짜 무섭게 왜 SOS 그 할 거야 그러면 옆에서 SOS 그걸 하고 있어 난 옆에서 엑소 선배님의 전야를 부르고 있어 또또또 아 너 무서워 아 화장실 가고 싶었네 이제 가고 싶지 않아 야 화장실 괜히 갔다 오란 말이 아니었네 야 하나 나랑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냐? 화장실? 근데 과학실이 어디야? 2층 2층 오오오오 뭐야 뭐야 왜왜왜 뭔데 오 강아지인데 아 경비 아저씨네 왜 와요? 하사진 아 저거 뭐라고 방차했어 아 이리와 이리와라고 아니 뭔지 야 이리와라 이리와 이리와 진짜 아 이리와 이리와 나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진짜 아닌 거 같아 잠깐만 나 일단 열어봐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아 아니 못하겠어 진짜로 왜 이렇게 여기에서 살면 안 돼? 빨리해! 아니... 같이 갈까? 같이 갈까?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둘이! 오케이, 가보자! 한 번 마음 먹고 가보자고! 우리 경비 아저씨 봤어? 봤죠. 나 믿어봐, 나 믿어봐. 나 진짜... 나 믿어봐, 나 믿어봐. 저기 있어. 뭐 있어? 일단 오케이, 경비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저희 얌전히 과학실만 찾아서 가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절대로 뒤돌아오지 말라 했잖아. 그치, 그치. 이유가 뭘까? 놀아야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갑시다! 가자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 지금. 아, 가자고! 어떡해?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해. 용복이 만약에 기절하면은 이거 끌고 다녀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 즈음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무지할 수 없는... 야, 여기 못 나오면 이걸 먹자. 야, 비상식냉이다! 비상식냉이야! 야, 음식이네! 아, 준비했네. 나 근데 솔직히 위에서 아니라고 계속 했을 때 아, 진짜 아닌데 이제 그만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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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가야겠다 했는데 여기 딱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핸드폰 다 놓고 오라 할 때부터 뭔가 느낌이 있었어. 엔디를 왜 찍어 갑자기? 그러니까. 한 번 이것만 하자. 뭘요? 이렇게! 이렇게 다녀, 알았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했으니까 아, 뒤돌아보지 되지. 아니야, 아니야. 과학실이 어딘데? 일단 쪼록 가봅시다. 여기야? 진짜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좀 살살해질 수 있을까요? 진짜 무서워서 그래요. 진짜, 진짜 무서워. 아, 왜 무서워? 야, 나 지금 운동 괜히 했어? 아니, 진짜 무서워서 그래. 어깨, 어깨, 어깨! 여기인 것 같은데? 찾았다, 찾았다. 과학실. 와, 진짜 테이스올. 형,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오케이, 오케이. 과학실, 과학실. 안녕하세요. 제발요. 제가 진짜 미안해요. 저, 저, 저 울어요. 댄비아 씨, 진짜 죄송해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사랑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저, 네. 어, 이게. 오케이. 진짜 너무. 여기다, 여기다. 과학실에서. 나 많이 힘들어. 퍼즐을 가져와라. 너 뭐 있어? 잠깐만, 일단 나. 형, 형이 뒤를 잘 보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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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아직 보고 있어. 나 아무것도 몰라. 야, 이거 공포탄! 아니, 아닌가? 어! 어! 공포탄, 공포탄! 어, 깜짝아! 나 아무것도 안 들려. 아, 진짜 도란비를 진짜! 나 아무것도 안 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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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깐만, 손 소독제 좀 하고. 아, 이거 경비하지. 아, 그래. 손 소독제 좀 하고. 아, 그래. 손 소독제. 경비하지, 손 소독했어요? 빨리 와봐요! 퍼즐 좀 찾게. 일단, 잠깐만. 손 소독제 좀 하고. 뭐 할 게 있어? 뭔데? 나 진짜 아직 귀 보고 있어. 치킨이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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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되나? 어? 아, 근데 시체 아니야? 너무 아픈데? 아, 안녕하세요. 과학실. 오케이. 사이언스. 우리는 사이언스 좋아해요. 사이언스 좋아해요. 그리고 근데 퍼즐을 찾아오라며. 어? 아니. 공포탄, 공포탄, 공포탄. 하... 이거 진짜, 진짜 잔인하게 만들었다. 아, 공포탄이 아니고 그 공포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너무 어둡다. 아니, 퍼즐을 찾아오라는데 퍼즐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지가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일단, 일단 여기서 뭐 뽑아야 되는 거 같고. 시끄러워 살겠네. 응, 시끄러워 살겠네. 못 뽑아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뽑은 채로 이렇게 거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그 그런 거 어디 있냐. 어?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그 그런 거 어디 있냐. 어? 어? 하지 마. 아니야, 뒤들어 보지 말라 했어. 아, 앞에 보면 돼. 오케이. 아, 이거. 울겠네 진짜. 아, 이거, 이거 하래. 이거, 이거, 이거 하래. 잠깐, 이거, 이거 하래. 잠깐, 이거, 이거 하래. 죄송합니다. 아, 닫지 말고. 굳이 다 뗄 필요는 없잖아요. 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돈 있어? 동전은 너예요. 이거 아니야? 어? 있어. 어, 나 이거 하래. 뭐야? 천 원짜리야? 아니, 더럽게 비싸네. 진짜. 좋아요. 100원이라도 하지. 아니, 여기 보니까 동전이 엄청 많아. 어, 그러게? 어. 그러면 우리 나올 때까지 뽑으면 돼. 이거는 빵. 빵인데. 나올 때까지 뽑아야 되나, 진짜로? 근데 나 진짜 살짝 이런 거 해보고 싶긴 했어. 나도. 재밌을 거 같아. 옛날에 얘네 형 같은 거 보면 막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미션하고 미션 가져오고 그런 거 있잖아. 연애 형. 근데 그쪽에서 국룰이 있었어. 가기 전에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하지. 야, 무서운 얘기만 하자. 나 오늘도 무서운 라디오 들으면서 왔는데. 오케이, 렛츠고 먼저. 그러니까. 난 제일 싫어. 고전부터 해보자, 고전. 아, 고전? 고전은? 아, 용복이 고전 잘 모르잖아. 그 늦은 시간에 뭐 찾으러 학교 들어갔는데 갑자기 쿵쿵쿵쿵 소리 나가지고 교탁 밑에 숨어서 숨 참고 있다가 이제, 이제 갔겠지 하고 이제 숨을 하는 순간 교탁 밑에서 갑자기 우와, 진짜 무슨 우와, 진짜 상상이 안 돼. 와, 이제 좀 진전이 되네. 이야, 진짜. 아, 그래. 빵인데 이것도? 일단 우리 누워계신 형님 고생이 많으세요. 아, 이거. 아, 이건 마네키인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 찐이야. 지금, 뭐냐면. 봐봐, 찐이라 했죠. 발이, 발이 계속 굳어 있어가지고 나 진짜 가짤 줄 알았네, 진짜. 아니야. 뭐야, 위에서 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품풍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뭐 하지 마요. 뭐 하지 마요, 진짜. 진짜, 제발 뭐 하지 마요. 우리 애들 진짜 다 당했으면 좋겠다.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아니, 저 두 명이 겁이 너무 많아. 유눈아, 안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 아, 열쇠가. 열쇠 필요해? 어? 내가 볼 땐 저기서 뽑아야지 열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여기 500원 있다. 아, 500원이 계속 있구나.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만들었어요? 아, 진짜. 아니, 이게 다 속임수일 수도 있어. 없어. 야, 설마. 설마 우리 보고 이거 다 먹어 치우고 내가 여기 안에 막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해서 못 먹겠어. 진짜 냄새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먹다 진짜 체할 것 같아. 근데 하나 먹을까? 하나 먹어볼까? 김치 말고 치킨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냄새 진짜 장나긴 하다. 아, 맛있다. 이 줄은 또 뭘까? 이 줄이... 아, 좀비는 진짜 안 무서워. 너무 징그러워. 그러니까 귀신이 더 무섭지. 얘들아,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야. 그건 맞아. 사람은... 사람은 좀비가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어? 멋있는데? 주트 있게 선택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좀비인가 귀신인가? 좀비는 재미없을 것 같아. 좀비? 느리잖아. 빠른, 빠른 좀비. 육상 선수가 좀비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길 수 있어? 그냥 물려야지, 뭐. 나는 내가 차라리 좀비 피를 넣을래. 아, 나 물리기 싫어. 야, 물려서 어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아, 물릴 때 아플 것 같아. 나는 그 좀비 되는 것보다 물리는 게 너무 싫어. 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 오지 마요!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손에 뭐 있는데? 아니, 아저씨 착하신 것 같아. 아, 그런가? 네. 아, 여기 두고 가주시... 어, 여기 놔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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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경비 아저씨가 착하구나, 확실히. 네, 감사합니다. 나 지금 제일, 제일 쎄오르는 게 형, 형 영화 X가 봤어요? 몰라, 형. 영화 X에서 경비 아저씨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도끼를 다 죽여요. 그래? 못 봤어요? 몰라. 왜 안 들어가나? 아, 위에서 열어야 되구나. 위에 잡혔어요? 아, 여기서 찾으라고? 그런 것 같아. 아, 500원은 왜 놨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500원이 더 많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답이 없어서 경비 아저씨가 좀 답답해서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다행히 우린 벌레를 안 무서워해가지고. 저 무서워한데요? 아, 너 벌리고 있어. 근데 이거 가짜라서. 가짜긴 한데 안에 하나 진짜 있지 않을까? 그거 진짜 야가치다. 오, 찾았다. 찾았어. 이야, 이거 진짜. 아, 찾았다. 찾았다. 하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뭐라 써있냐? 읽어봐. 진짜 퍼즐. 아, 퍼즐이야? 아, 땄네. 끝. 일단 500원 하나 더 챙겨갑시다. 기분 좋잖아요. 공돈? 응. 아, 내일부터 우리 진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긴 하구나. 토지만 가져오라고 했잖아. 아, 그러면 애들 먹게. 이거 챙겨가야 되겠다. 오케이, 이거 챙겨갑시다. 자, 다시. 나는 너의 등을 보고 있을게. 오케이. 그... 참여야, 너가 이거 들을래? 아니, 아니, 아니요. 나 귀 막아야 돼. 아, 줘봐요. 줘봐요. 정민아 씨, 안녕하세요. 정민아 씨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건 어디서 가져오고. 맞다. 별거 아니네.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야, 하나도 안 무서워. 별거 아니야. 뭐야, 진짜 먹는 거야? 이게 퍼즐이에요? 퍼즐이 가져와. 아, 뭐가 있는지 직접 가보고 판단해. 솔직히 무서워. 한이 형 포장 봐봐, 지금. 영혼 털렸어, 지금. 아, 털렸비는데. 아, 형 근데 진짜 영혼 제대로 털렸어. 아니야. 아, 창빈이 형. 창빈이 형 별로 안 무서웠나 보네. 왜? 원래 막 무서운 거 보고 나면 수관 좋잖아. 원래 잘 안 무서워해. 근데 난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심해. 아, 나도 깜짝 놀라는 거 싫어해. 사람의 눈에서 무슨 환각 같은 걸까? 아니면 진짜 생물학 쪽으로 존재하는 걸까? 생물학 쪽으로 존재하지 않지. 50대 50이야. 있거나 없거나. 진짜 믿거나 말 그런 거 같아. 난 귀신 아닌데 검정색 생물체를 봤어.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우리 D9 뮤비 찍고 나 그때 몸살 걸리고 노르바이러스 걸렸잖아. 아, 맞아. 근데 내가 집과 이렇게 누워있는데. 맞아. 그때, 그때 제가 가위 눌렸었어. 나 아파서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귀신이 문을 열고 검정색 형태가 이렇게 오더니 싹 깼어, 내 몸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래갖고 내가 새끼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나를 이렇게 던져갖고 침대마트를 빠뜨려갖고 내가 깼어. 아, 진짜. 아, 대박. 민호, 그리고 필릭스는 서로의 팔을 묶고 2층은 미술실에서 퍼즐을 가져오세요. 미술실? 아, 가자. 미술실이야. 뭐야, 나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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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고. 어. 진짜 여기 마지막에 남는 것도 무섭겠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데? 어, 뭐야. 카메라 갖고 가야 돼? 야, 승민이 어디 있어? 아, 저기 있구나. 아, 저기 있어. 근데 진짜 죄송한데 콜라 없나? 응. 아까 저 방이 있었는데 사이다. 안녕. 안녕. 간다. 다녀와. 야, 야, 쫄지 마. 아, 진짜 제발. 아, 이거 진짜 못해. 아, 왜 이런 거 해주는 거야. 맥시 형 기절하는 거 아니겠지? 아, 왜 이런 게 진짜... 야, 형 뭐 기절 말고 갖고 와야 된다. 야, 야, 같이 팀으로 같이 가면 안 돼? 응, 갔다 와. 갔다 와. 혼자가 아닌 게 어디냐. 아, 나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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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때문에 깜짝 놀라잖아! 미안, 미안, 미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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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빨리 와! 아, 잠깐만, 진짜. 아, 진짜 미안해. 나 진짜 겁쟁이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하고 있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봐봐, 봐봐. 아, 봤잖아, 없잖아. 없어, 없어. 봐봐. 아, 나 이런 거 가도 돼? 아, 들어봐. 뭐야. 아, 제발, 제발. 어,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제발. 아, 아. 아, 이런 거 못해. 아, 뭐야, 뭐야. 뭐야? 스포이야. 우와, 이런 거 진짜 못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아, 인형이잖아, 봐봐. 아, 근데 못 튀어나와. 아, 인형이잖아. 아니, 인형도 무서워. 아, 그냥 괜찮아. 집에 있는. 야, 그 되끼 인형이랑 똑같이 생겼구만. 아, 잠깐만. 아, 알겠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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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찍어주고. 아, 잠깐만. 왜, 왜, 왜. 괜찮아? 아. 야, 여기도 뭐 있다, 뭐 있다. 아, 그니까. 야, 이거 혹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오실 수 있으니까 안녕 한번 해주자. 카메라한테 안녕. 화살 한 발로 세상을 평정해주지.